total life change system 인터넷 소개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터넷의 개발 이후 이를 이용하여 훌륭한 제품들을 제공하는 total life change system에서와 현재 인터넷의 가장 두드러진 추세인 인터넷을 매체로 창업하여 활약하는 획기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구상 방법을 여기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 사업을 설명하는 마이크 디메트로는 베스트셀러 인사이러 텔스올 인처자로 tv에서 일은 파트타임으로 하고 부는 풀타임으로 즐기자는 주제로 미국 전역에서 강연을 하는 유명인사입니다. 마이크는 인사이러 텔스올 닷컴 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마이크는 여러분이 지금 소개받게 되실 이 비즈니스의 설명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이 비즈니스의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확신하고 그 숨겨진 비법을 확실하게 파악했다고 봐야 하겠죠? 네 맞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하루에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TLC의 무료 제품 상업 광고인 인포머셔를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유튜브, 홈페이지 및 블로그 사이트나 이메일 혹은 페이스북 월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TLC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마케팅 방법을 소개하는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비즈니스에 참여할 아주 적합한 시기입니다. 이 회사는 14년 동안 9개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수입만 1,2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판매에 대한 돌파구를 열어주는 이 회사는 주로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무료 동영상 광고를 통해 인터넷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회사입니다. 이처럼 TLC는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마음으로 느끼기에도 좋은 사업체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죠. 이 맥락을 따라 회사의 첫 번째 제품, 레니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니크는 값비싼 보톡스 제품을 대체할 만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20분 넘게 이 레니크만 가지고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선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화방지 제품으로 개발된 새로운 제품들은 거의 모두 펩타이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레니크에는 5가지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면으로 보이는 이 사진의 요점은 화면에 보이는 남자가 반쪽 얼굴에 단 한 가지의 펩타이드만 들어있는 노화방지 제품을 바른 경우입니다. 오직 한 가지의 펩타이드가 들어가기만 해도 이렇게 극적인 결과를 보았다는 점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가지 펩타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여인을 보면 보통 반응이 느리다고 알려진 눈가에도 아주 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활성 펩타이드가 겨우 두 개밖에 들어있지 않은 노화방지 제품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분은 활성 펩타이드 두 가지가 든 제품을 눈꺼풀 부근과 눈 아래 부분에 사용해서 극적인 변화를 얻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TLC의 레니크는 활성 펩타이드가 하나, 둘이 아니라 무려 다섯 가지나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레니크는 처음 매출이 시작된 지 30일 만에 판매 기록을 갱신해 나가며 계속해서 매출이 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뉴욕 5번가일까요? 혹은 하와이나 말리부 해변에 위치한 집일까요? 백화점에 분양된 화장품 판매장이 바로 제일 비싼 부동산입니다. 그것도 미터 단위도 아니고 인치 단위로 재해서 분양한다고 합니다. 놀라셨습니까? 어째서 화장품 판매장이 고급 백화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위치에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젊어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노화방지 시장은 현재 연간 5조 6천억 원 값어치의 산업입니다. 대부분 통계에 나타나기를 사람들이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매달 매해를 거듭해가며 그 제품만을 주문하게 되는데요. 여러 해를 두고 꾸준히 실수액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니 이런 점에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화방지 제품 소비자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룹은 43세부터 65세 사이의 남성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레니크는 최고의 시장을 가진 최적의 제품인 것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TLC만의 특수 혼합 허브차 ISOT는 여러분이 일상 마시는 차나 커피를 대용하는 허브차로 TLC 고유의 각종 허브를 추출, 혼합하여 만든 제품이고요. 단순히 해독과 세척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신경 써야만 하는 각종 기생충까지도 모조리 다 박멸해줍니다. 닥터 오즈 박사는 세 사람의 한 명꼴로 몸에 기생충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신체적 부작용들이 실은 기생충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의 불면증, 흐릿한 시력, 하루 종일 지속되는 피로감 등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나 심지어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가장 흔한 기생충 5가지를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제 좋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던 커피나 차를 대신해서 ISO 허브티를 매일 한 번씩 음료로 마시게 되면 우리 신체를 해독시켜주고 세척해주게 됩니다. 이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듯 이 허브차를 매일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또 다른 멋진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양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까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TLC 회장이 이미 언급했듯이 이 허브티가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참된 기적입니다. 몸 안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보수해내며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게끔 이 특수 혼합 허브티가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회사와 제품에 관하여 대표적으로나마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TLC 비즈니스를 읽어나가는 과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게끔 우리 회사의 획기적 마케팅 시스템 판매 방식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일은 이메일의 발명 이후 가장 큰 개혁이라고 인터넷 전문가들이 말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회적 방송 즉 소셜 브로드캐스팅 즉 무료로 제공되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웹사이트에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포머셜 즉 상업 광고 동영상을 올려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이 제품을 취급하시면 회사는 여러분에게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TLC 비즈니스는 대표적으로 방금까지 설명드린 두 가지 완비된 제품 설명을 보여주는 인포머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그저 TLC 제품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글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홍보를 통해 여러분의 블로그, SNS, 밴드 등에 연결된 친구나 친척들이 여러분의 제품 속의 인포머셜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 동영상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주 7일 24시간 내내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가상의 화폐를 소셜 화폐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TV에 나오는 인포머셜 상업 광고는 벌써 60, 70년이나 존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며 수백만 수백억 값어치의 상품이 그런 인포머셜 광고 방식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이 기회를 빨리 잡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되겠죠. 이 소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아주 쉬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시간들을 인터넷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등의 소셜 브로드캐스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소셜 화폐가 창출되며 그 가치는 이미 상당합니다. 그 일례로 페이스북이 주식을 공개하자 윌스트릿에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출되는 소셜 화폐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토털 라이프 체인지의 회장, 잭 펠런은 이 비즈니스와 제품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하리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0일 안에 TLC 제품이라든지 이 비즈니스에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또 눈으로 봐서 보기 좋아지지도 않고 마음에 느끼기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후 불문하고 30일 만에 투자금 전액을 환불해드릴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TLC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일에 절대로 위험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드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터넷 인포모션을 여러분의 친구가 보고 팀에 가입하게 되어 TLC 비즈니스 패키지를 299달러에 구입하게 되면 판매자는 매번 한 건당 150달러씩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TLC가 한국의 사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품 설명 인터넷 인포모션은 완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것이며 반드시 만족하실 만한 혜택들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른 미국의 모든 회사는 매달마다 39달러에서 49달러씩 판매 마케팅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 TLC 비즈니스 패키지 같은 상품을 299달러에 판매하게 되면 이 수수료는 완전히 무료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토털 라이프 체인지의 회장 잭 펠런의 30일 내 투자금 환불 보증 조건과 더불어 한국 사업자만을 위한 좋은 비즈니스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영업 오너와도 비할 수 있는 고액 연봉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인터넷 인포모션은 여러분이 휴가를 가거나 심지어 잠이 들었을 때에도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계속해서 일을 해줍니다. 또한 20명, 40명, 100명 이렇게 팀의 멤버가 늘어가면서 여러분의 수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TLC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시스템은 이미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수당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걸쳐 여러분과 똑같은 멤버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단순한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여러분보다 조금 빨리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멤버로 가입하셔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TLC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